전설 야담 중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속담 유래 열 편을 골라 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 야담, 닥졌던 게 지붕 쳐다봤듯 속담 유래 하루는 황소가 마당에서 쌀 나다를 쪼아먹고 있는 닭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날마다 농사를 짓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등 온갖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데 먹는 것은 겨우 콩껍데기 아니면 짓기야. 반면에 너는 하루 종일 하는 일도 없이 맛있는 쌀만 먹으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그러자 모이를 쪼아먹던 닭이 황소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소님,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답답하네요. 황소님은 배운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해도 먹이가 변변치 않은 것입니다. 나는 학문이 많아서 힘든 일을 안 하고서도 좋은 살을 먹는 것이지요. 그때 곁에 있던 개가 닭이 하는 말을 얄밉게 생각하여 이렇게 말창견했습니다. 닭 대서가 주제넘게 그따위 말을 어디다 함부로 짓거리느냐. 황소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나 역시 밤잠 못 자고 도둑을 지키면서 겨우 누른 밥이나 얻어먹는데 너는 학문이 좋아서 쌀만 먹는다고? 개가 아니꼽다는 투로 말하자 닭이 반발하여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시간을 알리는 벼슬을 하고 있단 말이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마다 시간을 알려주는 일은 나 이외에 다른 친구는 결코 하지 못할 일이란 말입니다. 말을 마친 닭은 거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는 어이없어 하면서 하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뭐라? 그까짓 벼슬 가지고 위세를 떠는 건가? 난 무슨 대단한 벼슬이나 하는 줄 알았더니 겨우 그 정도야. 개가 무시하자 닭이 큰 소리로 반발했습니다. 그 정도라니? 나는 이렇게 비단 옷 입고 머리에 붉은 관을 쓴 벼슬 양반이란 말이오. 개가 닭에게 잘 또 갖다 붙인다며 웃어넘기자 닭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렇게 뽐내면서 닭은 개에게 묻듯이 말했습니다. 개님께서 짖는 소리엔 아무 뜻도 없잖소? 그러자 개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천만의 말씀. 내가 멍멍하고 짖는 것은 멍텅구리란 뜻이야. 그러니 나야말로 양반이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멍텅구리가 어떻게 양반이라 말이오? 닭이 시비를 걸자 개는 발끈 화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개는 팔면 두 냥 반이다. 닭은 한 양도 되지 않잖아. 개가 몸값을 비교하며 무시하자 닭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개 팔아서 두 냥 반이라니 그럼 개장수에게 팔려갈 때 마지막으로 양반이 된다는 말이오? 이 자식아. 여기는 도저히 올라올 수 없지? 닭이 여전히 개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약 올리자 개는 닭을 공격하고 싶어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지붕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래에서 지붕에 있는 닭을 쳐다보며 씩씩거리기만 했습니다. 이후 닭 줬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란 속담이 생겼습니다. 전설 야담 쇠를 먹는 불가사리 불가사리 쇠집어먹듯 한다 속담 유래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는 불가사리는 쇠를 먹는 괴물입니다. 몸체는 공을 닮았고 코끼리처럼 긴 주둥이가 특징입니다. 조선 선조 때 학자 권문회가 편찬한 백과사전 대동훈 부근옥에 불가사리에 관한 전설이 실려 있습니다. 고려, 마려, 나라가 어수선할 때의 일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착바느질로 살아가는 여인이 어느 날 바느질하다가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습니다. 그때 손에서 떨어진 핏방울이 밥풀이 몇 개 붙은 덩어리에 스며들자 생명력을 지닌 동물이 생겼습니다. 여인은 낙정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그 동물에게 풀립을 따다 주었으나 벌레는 그걸 먹지 않았습니다. 그 벌레에게 밥을 주어도 생선을 주어도 먹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벌레를 신경 쓰지 않고 주문받은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레가 여인의 바늘을 냉큼 삼켰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는데 이후 그 벌레는 계속해서 집안에 새부치들을 먹어치웠습니다. 벌레는 점점 자라더니 쥐만큼 커졌고 이내 큰 개만큼 커졌습니다. 그 집안에 먹을 새부치가 전혀 없자 괴물은 여인의 집을 떠나 마을 곳곳에 새부치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삼켰습니다. 이 괴물은 호미, 낙, 쟁기, 쇠스랑 같은 농기구들에 붙어있는 쇠란새는 모두 먹으면서 점점 커졌고 나중에는 황소처럼 몸집이 커져서 사람들이 상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괴물은 마을을 떠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쇠란새는 보이는 족족먹어 없앴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나라에서 괴물을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활을 쏘고 창을 던졌지만 괴물은 끄덕하지 않고 오히려 창과 화살에 있는 쇠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괴물은 몸집이 커질수록 더 많은 쇠를 먹기 위해 돌아다니며 눈에 띄는 대로 삼켰습니다.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괴물이란 인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렇듯 어느 누구도 그 괴물을 죽일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 한 현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을 쓰면 쇠가 녹는 이라 과연 그 말대로 했더니 괴물은 괴성을 지르면서 불에 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설화에서 불가사리 쇠집어먹듯 한다 혹은 송도 말년에 불가사리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못된 행패만 부리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속담을 씁니다. 불가사리의 오언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지만 설화를 살펴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설화에 등장하는 괴물 이름은 절대 죽일 수 없는 괴물이라는 뜻에서 불가사리라고도 하고 불러 죽일 수 있는 괴물이라는 뜻에서 불가사리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건축물에 새겨진 유물무늬를 감안하면 앞에 풀이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경복궁 아미상과 자경전 굴뚝의 장수를 주원하거나 행운을 기원하는 여러 상서로운 동물이 장식되어 있는데 거기에 불가사리도 있습니다. 이렇듯 불가사리는 조선왕궁의 행운을 기원하는 상징물로 쓰였으므로 불가사리가 오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불러 죽일 수 있는 괴물이란 뜻의 불가사리라면 일부러 궁궐에 장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려 마렵에 쇠를 먹는 공포의 괴물 불가사리가 어찌하여 조선시대에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불가사리가 됐을까요? 그것은 설화의 변형에서 비롯된 일로 여겨집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고려의 멸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화였기에 농민의 농기구를 수탈하는 쇠부치 괴물로 묘사됐지만 조선왕실이 안정된 중력 이후에는 괴물의 이름만 자용해서 결코 죽지 않는 상서로운 영물로 장식한 것입니다. 한편 괴물 불가사리의 원형은 중남미와 말레이 지방에 분포하는 포유류 맥입니다. 실제 맥의 생김새는 괴물 불가사리와 많이 닮았습니다. 몸은 굵고 꼬리는 짧고 주둥이는 길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동물이 중국에 전해지면서 동철, 즉 구리와 철을 먹는 괴물 맥으로 설화에 등장했습니다. 중국 설화에서 맥은 봉초를 먹고 싼 똥으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괴물로 묘사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 설화의 맥이 조선에 전해져 쇠를 먹기만 하는 목보 괴물 불가사리가 됐으며 일본에서는 꿈, 특히 악몽을 먹는 괴물로 변했습니다. 청파기건은 조선 세종 때의 유명한 관리입니다. 기건은 상민 출신이며 도 표수리 대사원까지 올랐으며 청년결백하고 강직하게 처신했습니다. 그는 말리제 부근 집에서 백골까지 초원을 타지 않은 채 걸어다닐 정도로 권력의 사치를 멀리했습니다. 앞으로 붕어를 먹지 않겠소? 기건은 연안군수로 부임했을 때 진상하는 사람들의 붕어잡이 고충을 생각해서 3년 동안 한 번도 먹지 않았고 제주 목사로 있을 때는 해녀의 노고를 생각해 전복과 해삼을 먹지 않았습니다. 기건은 그만큼 백성 입장을 헤아리며 정치를 했습니다. 이렇듯 기건은 바른 처신으로 공직생활을 했기에 세종으로부터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양계군이 권력을 전행하면서 마침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기건은 호련히 관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지냈습니다. 사육신 처형이라는 참변이 일어났을 때는 매우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그의 공정한 업무처리 능력을 높이 평가했기에 왕위에 오르기 전 무려 다섯 번이나 찾아가서 조정에 나오기를 부탁했습니다. 삼고초료를 넘어선 오고초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건은 청맹을 자처하며 거절했습니다. 청맹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나 실제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사람도 문서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기건이 관직을 계속 거절하자 수양대군은 측근을 시켜 확인하게 했습니다. 대감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수양대군의 측근이 마주 앉은 상태에서 물어보자 기건은 여전히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측근은 기건의 눈앞으로 바늘을 가져갔습니다. 기건은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그런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측근은 기건의 눈이 정말 멀었는지 확인하고자 바늘로 그의 눈을 찔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바늘이 들어오는 순간 놀라서 눈을 깜빡하게 된다는 걸 감안한 행동이었습니다. 기습적으로 순식간에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측근의 예상과 달리 기건은 그야말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절개를 지키기 위해 꾹 참은 것이었지요. 측근은 기건의 눈이 멀었다고 확신하여 그대로 수양대군에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철저히 검증하고자 바늘로 기건대감에 눈을 찔렀으나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라는 관용어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보여주는 말로도 쓰이고 정말 대단한 각오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정묘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비신한 인조는 결국 무릎 꿇고 굴욕적으로 항복했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철군하면서 왕의 아들인 소연세자와 복림대군을 인질로 끌고 갔고 두 사람은 무려 8년 동안 볼모 생활을 하고서야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645년 2월 18일 입경 두 달 후인 4월 26일 소연세자가 급소하는 바람에 복림대군이 제17대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효종은 청나라에서의 치욕을 갖고자 북벌 계획을 세웠고 그 일환으로 강화도 진강산을 비롯한 전국 여러 마장에서 군용말을 훈련시켰습니다. 효종은 수많은 말 중 진강마장 출신의 볼대총을 특별히 아꼈습니다. 대륙을 정벌할 총이 말이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몸 전체에 회색 털이 나있는 매우 날랜 말이었습니다. 복림대군이 청나라에서 황국할 때 볼대총은 압록강을 가뿐히 뛰어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복림대군은 매우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물도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와 같구나. 효종은 평소에는 볼대총을 강화도 진강마장으로 보내어 잘 보호토록 지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볼대총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효종은 거둥할 때 볼대총을 한양으로 올려보내게 하여 타고 다녔습니다. 효종은 장차 볼대총을 타고 청나라 심양을 공격하여 반드시 치욕을 갚으리라 수시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효종이 동구름을 다녀와서 볼대총을 다시 강화 진강마장으로 보냈을 때의 일입니다. 볼대총이 강화로 돌아가는 도중 양주 땅에서 갑자기 쓰러지더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고을 사뚜인 양주 영감은 크게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실대로 보고하자니 처벌이 두렵고 숨기자니 뒤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주 영감은 그저 볼대총만 지키면서 끙끙 알았습니다. 이에 연유하여 양주 영감 죽은 말 지키듯이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오래도록 지켜보면서 시간만 호비압률 이루는 말입니다. 양주 영감의 고민은 지나가던 한나근혜가 묘책을 알려주면서 해결됐습니다. 양주 영감은 즉시 이꼴하여 임금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습니다. 황공하오나 벌대총이 양주에 이르러 들어누워 일어나지 못한지 사흘이오 소리 내지 못한지 사흘이오 먹지 않은지 사흘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효종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벌대총이 죽었다는 말 아니냐 내가 벌대총을 타고 청나라를 치려고 하였더니 하늘이 내 뜻을 막는구나 참으로 애통한 이리로다 효종은 양주 영감을 보라지 않았고 이 일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효종은 벌대총을 삼일장으로 후이 장사진에 줄 것을 명했습니다. 한편 벌대총이 태어난 진강산 정상 부근 바위에 움푹 파인 구멍이 있는데 벌대총이 어느 날 힘차게 내리쳐서 남긴 선명한 발자국이라는 전설이 전합니다. 1587년 일본 전역을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할 일 없어진 하급 무사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외부 침략을 결심했습니다. 토요토미는 중국으로 가는 길을 내놓으라며 1592년 정격적으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이로써 7년 전쟁 임진련에 처음 발생했다 하여 이른바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일본은 무려 7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조선 땅을 어지럽혔습니다. 관청은 물론 민가를 약탈하고 불을 질러 곳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토요토미는 한술도 떠 한반도를 짓밟은 일본 군사들에게 눈에 보이는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전투 결과를 증명하려면 조선인들의 코를 베어 본국으로 보내라라는 지시가 그것입니다. 머리는 너무 크니 코를 베어라. 얼마나 베야 합니까? 병사 한 사람당 3개씩 참으로 참혹한 명령이었지만 일본 병사들은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외군들은 할당받은 3개의 코를 채우고자 닥치는 대로 코를 베었습니다. 조선 군인과 민간인 죽은 자와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코를 서승없이 베었습니다. 외군들은 자신의 전적을 경쟁적으로 자랑하고자 필요 이상의 코를 잘라냈습니다. 그로 인해 조선에는 코가 없는 처참한 상태의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외군들은 그렇게 잔인하게 베어낸 코를 소금식 초석회 등으로 방부 처리한 뒤 대나무 바구니에 1천 개씩 넣고 배에 실어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외군들이 이렇게 베어간 조선인의 코는 기록에 나타난 것만 무려 60만 개가 넘었습니다. 실제로는 기록보다 훨씬 많은 몹쓸 짓이 벌어졌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그걸로 코무덤을 만들고 일길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교토에 남아있는 조선인 2총에만 조선인 약 2만 명의 코가 묻혀 있습니다. 이 무덤 명칭은 폴레비총 즉 호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더시대 유학자 하야시, 라자니, 토요토미 히데요시보에서 코를 자른 것은 야만적이라며 2총 즉 귀무덤이라고 썼기에 조선인 귀무덤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코를 자르는 행위는 야만적인 일임에 분명했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자 유성룡은 당시 참상에 대해 징비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적병은 가는 곳마다 민가를 불태우고 백성을 죽였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을 붙잡기만 하면 코를 베어 위세를 부린 까닭에 그들이 도착할 무렵 사람들은 도망치기에 바빴다. 섬뜩한 속담, 눈 감으면 코 베어갈 세상은 이런 아픈 사연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아이들도 칼부림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라도의 피해가 특히 컸는데 이 지역에서 외군을 휘와 코를 베어가는 남자라는 뜻으로 이미야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연유하여 우는 아이를 달랠 때 울면 안 돼. 애비야, 에이피. 라고 말하게 됐고 나중에는 아이가 위험하거나 더러운 것을 만질 때도 썼습니다. 이렇듯 몹시 처참하고 가슴 아픈 사연을 담은 눈 감으면 코 베어갈 세상이라는 속담은 흔히 세상인심이 몹시 험하고 각박할 때 쓰입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라고도 말하는 데이는 시골 사람이 서울에서 사람을 믿고 방심하다. 봉변당했을 때 세상인심이 고약하다는 말로 썼습니다. 옛날에 자식 없이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는데 황령담은 저녁에 손발톱을 깎으면 늘 방문 밖에 버리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깎은 손발톱을 오줌통에 넣거나 아궁이에 넣어 태워버렸지만 황령담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그 집에 사는 쥐 한 마리가 그것을 오랫동안 주워먹었습니다. 어느 날 황령담이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니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사랑방에 떡하니 앉아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황령담이 누구냐고 묻자 그 사람은 자기가 황령담이라면서 오히려 황령담에게 누구냐고 대물었습니다. 둘은 옥신각신하다가 마누라를 불러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마누라는 생김새가 완전히 똑같은 두 사람을 보고 당황해하더니 배꼽 밑을 보자고 했습니다. 확인 결과 두 사람 모두에게 배꼽 아래의 크기 및 위치가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마누라는 밥숟가락과 낯이 각각 몇 개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가짜 황령감만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진짜 황령담은 사랑방에만 있었던 까닭에 그걸 몰랐습니다. 황령감은 집안일에 너무 무관심했던 지난날을 반성했지만 상황은 엎질러진 물처럼 배웠습니다. 진짜 황령감은 가짜로 오해를 받아 집에서 쫓겨났으며 여기저기서 밥을 얻어먹으며 겨우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사찰에서 노승을 만나 자기 신세를 하소연했습니다. 황령감으로부터 억울한 이야기를 모두 들은 노승은 절에서 기르던 고양이 한 마리를 주며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황령감은 그 고양이를 안고 1년 만에 자기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가짜 영감이 어디를 들어오냐고 소리치는 순간 황령감 품에 있던 고양이가 끼쳐나가서 가짜 영감의 목을 물었습니다. 그 직후 가짜 영감은 커다란 늙은 쥐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마누라는 놀라님을 다물지 못한 채 황령감과 늙은 쥐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황령감은 그런 마누라에게 잔뜩 화난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래 지금까지 쥐거시기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오. 부부 관계를 가질 때 그것도 눈치채지 못했냐는 핀잔이었으며 마누라는 미안하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황령감이 마누라에게 면박을 주며 말한 쥐거시기도 모른다라는 관용어는 아무것도 모르거나 무엇을 분간하지 못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말이 속되므로 인의 쥐뿔도 모른다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됐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에 손발톱을 깎은 후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손발톱은 깎아도 다시 자라므로 강한 생명력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손발톱을 계속 먹은 쥐가 그 사람으로 변신했다는 전설이 탄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동양원 승려를 학대한 이야기를 더해 옹고집전이 나왔습니다. 전설 야당 어느 고울에서 객주집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객주집은 남의 물건을 맡아 팔거나 흥정을 붙여주며 그 상인들을 재워주는 숙박업소입니다. 객주라고도 말합니다. 하루는 주인 남자가 불평하듯 말했습니다. 제기랄 객주집 10년 동안 낙은 애가 그렇게 많이 자고 갔어도 물건 두고 가는 놈이 없네. 부창부수인지 그 말을 들은 아내가 한술 더 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무엇이든지 잘 잊어버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까마귀 고기를 구해다가 손님들한테 한번 먹여볼까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려. 그렇다면 내가 나가서 까마귀 몇 마리를 구해오리다. 남자는 까마귀를 구해왔고 아내는 공고 귀국이라면서 그걸 손님 아침 밥상에 내놓았습니다. 손님들은 맛있게 먹은 후 잘 먹었다고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낙은 애가 떠난 후 부모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손님이 잊어버리고 간 물건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그렇게 해도 물건을 빠뜨리고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아내에게 신경질을 부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의 투정에 아내는 얼마쯤 무한해하더니만 잠시 후 남편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내의 확인에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침에 한 사람 밥값 받는 걸 깜빡 잊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기겁하며 말했습니다. 아참 오늘 아침에 유난스레 말 많았던 그놈이 밥값을 안 내고 가버렸어.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으나 아내는 신통하다는 듯이 깔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거요. 내 말이 맞잖아요. 그 사람이 밥값 내는 걸 잊고 가는 걸 보니 가마귀 고기가 건망증 효력이 있긴 있는 거네요. 넋살인지 무식함인지 모를 이 말에 남자는 허옥거리며 더 이상 아무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건망증 심한 사람을 놀릴 때 가마귀 고기 먹었냐라는 말을 종종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주도 신화에 따르면 오랜 옛날 염라대왕은 죽을 사람의 명단을 작성해서 가마귀를 통해 강도령에게 전달하곤 했습니다. 강도령은 지상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신을 이루는 말입니다. 강도령은 그 명단을 참조해서 사람의 목숨을 끊은 후 염라대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마귀가 명단이 적힌 쪽지를 물고 가다가 밭에서 죽어있는 말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군침을 삼켰습니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쉽고 고기가 너무 아까웠기에 가마귀는 그리로 내려가서 말고기를 뜯어 먹었습니다. 가마귀는 실컷 배를 채운 후 뭔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가마귀는 염라대왕에게 받은 쪽지가 없어졌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가마귀가 말고기를 먹을 때 쪽지가 바람에 날아가 버렸는데 여러 차례 주변을 살펴봤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염라대왕에게 가서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기에 가마귀는 강도령에게 아무놈이나 끌어들여라라는 분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때부터 강도령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나이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염라대왕에게 보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순서대로 죽지 않고 저승으로 가는 길에 순서가 없게 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말 죽은 밭에 들는 까마귀마냥 까마귀 고기 먹었나 라는 제주도 속담이 생겼습니다. 위 이야기는 속담에 소라가 접속된 형태이며 실제는 다른 연유가 있습니다. 까마귀와 건망증의 상관관계는 명나라 이시진이 지은 중국의학서 본척 항목에서 출발합니다. 이시진은 까마귀 고기나 알을 먹으면 아침에 했던 일도 저녁에 잊어버리는 혼망에 걸린다. 라고 주장했는데 거기에서 비롯된 속전입니다. 기억이 아득하게 멀거나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까마귀에 있다와 짙은 검정을 이루는 까마타와 연결해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라는 말이 생겼다는 풀이도 있지만 이는 경강 우회입니다. 실제의 까마귀는 기억력이 뛰어나고 매우 영리한 세임으로 잊어버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망증 심한 사람에게 토끼 고기를 먹었냐 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토끼 고기 건망증이라는 속어는 고기 성분의 특이한 작용 때문이 아니라 메토끼의 특이한 습성에서 비롯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야생하는 굴토끼들은 천적이 나타날 경우 뒷발 구르기를 신호로 보낸 후 일제히 굴속으로 숨습니다. 그러나 굴이 없는 메토끼는 적을 만나면 뒷발로 몸을 튕기면서 재빨리 달아납니다. 그런데 토끼는 위기를 무면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를 잊고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여 경험 많은 사냥꾼은 시간을 두고 다시 그 자리에 찾아가 토끼를 잡습니다. 건망증 심한 사람에게 토끼 고기를 먹었냐고 놀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설 야담 들어온 복도 내차다 옛날 고려 독지였던 개성의 어느 동네에 현시 노인과 내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현시 노인은 비교적 부드럽고 구덕한 성품이었고 내시 노인은 인색하고 악질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집은 가까웠고 각각 일고 장물을 재배하는 밭도 이웃하여 붙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내시 노인이 새벽 일찍 집을 나가서 밭을 살피다가 자기 밭에 객사한 시체가 버려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내시 노인은 두려움이나 동정심보다 시체 치울 일이 귀찮게 생각되는데다 여러 번거로운 일이 생길까 싶어서 재빨리 현시 노인 밭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시 노인이 맞은편 밭에 나타나 밭가리를 하다가 내시 노인 밭과 붙어 있는 쪽에 자기 밭 가장자리에 시체가 있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날따라 내시 노인이 보이지 않기에 현시 노인은 자기 집안 식구들을 불러 시체를 옮기고 장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시 노인은 공내에서 보지 못한 사람의 객사를 불쌍하게 여겨서 장례나마 제대로 치러주고자 했습니다. 하여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적삼으로 갈아입히려는데 시체의 저거리에서 금덩이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가치 있는 문서를 보니 그 사람은 어떤 광산주로 여겨졌습니다. 정직한 현시 노인은 금덩이를 수습해서 고을 원님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자처지종을 드는 원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주인 없는 물건이라면서 현시 노인에게 그 금덩이를 보상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금덩이는 제복 걷기에 상당한 가치가 있어서 현시 노인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네시 노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질투심에 배가 아팠습니다. 재수없는 시체가 아니라 복덩이였구나. 자기가 시신을 수습했으면 금덩이를 차지할 수 있었건만 네시 노인은 시체를 현시 노인 밭으로 거둬찬 일을 후회했습니다. 이에 연유하여 들어온 복도 내차다라는 속담이 생겼습니다. 이 속담은 이에 타산에 무척 민감한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복인 줄 모르고 물리친 후 뒤늦게 후회한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대체로 그 가치를 모르나 얕잡아 보거나 귀찮게 생각해서 거절하거나 물리친 후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에 들어온 복도 내차다라는 속담을 씁니다. 전설 여당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겠다. 무석신앙의 재물신 연유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겠다라는 속담은 사람이 몹시 쌀쌀 맞고 냉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때로는 도무지 인정이 없고 매몰찬 사람에게 이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람이 너무 차갑고 냉정해서 그가 앉았다 일어난 자리에서는 풀도 안 나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지만 유래는 따로 있습니다. 고려 마력 최영 장군은 황금 포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청렴하게 생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북으로는 홍건적 및 여진적 남으로는 외구를 상대로 여러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 공로로 국왕이 내린 토지와 노비를 모두 받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고려 국왕은 최영과 이성계 두 장군을 가장 신임했는데 이들의 정치적 처신은 크게 달랐습니다.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떠오를 때 명나라는 고려 북경을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최영은 이 기회에 명나라 군대를 진압하여 여동을 차지하자고 주장했으나 이성계는 이에 반대하며 맞섰습니다. 고려 왕은 최영의 의견을 지지하여 우군 도총사 이성계와 좌군 도총사 조민수에게 군사 오만을 주고 압록강 건너 여동을 치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조민수를 회유하여 압록강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송도를 공격했고 최영은 소수 군사로 맞서 싸우다 패전했습니다. 최영은 지방에 유배됐다가 개경에 압송되어 차명됐는데 죽기 직전 하늘을 우러러보며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평생에 청렴하고 충성스럽고 참되었다면 죽은 뒤엔 나의 무덤에 불이 나지 않으리라. 최영의 말대로 과연 그의 무덤에는 불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연유하여 최씨 자리에는 불도 안 난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여기서의 자리는 누워서 잠을 자는 곳 즉 무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최영 장군이 모질고 독하고 냉정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억울한 기운이 강하고 살벌해서 어떤 불도 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말이 최씨 앉은 자리에는 불도 안 난다로 살짝 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씨는 신념이 강하다 해서 고집이 세다라고 뜻이 변질됐습니다. 여기에 조선 건국 후 만륙 최양이 벼수를 벌인 후 태저 이성계에 거듭된 요청을 물리치자 최씨 고집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이후 두 일화가 섞여서 산 김과 셋이 죽은 최가 하나를 못 당한다. 앉은 자리에 불도 안 나겠다라는 최씨 고집을 표현한 속담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후자의 경우 최씨가 생략되면서 본래 의미와 달리 오늘날 사람이 몹시 냉정하거나 인심이 야박한 경우를 이루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편 무속신앙에서는 중국의 관우처럼 억울하게 죽은 장군을 신으로 모시는데 최영 장군도 무속신앙의 신이 됐습니다. 무속에서는 한을 품은 채 억울하게 죽은 장군이 신이 되어 자신에게 위로의 재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그 보답으로 재물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까각입니다. 전설 야당 내 코가 석차 속담 유래 신라시대에 김방인은 몹시 가난했고 그의 아우는 형편이 넉넉한 부자였습니다. 욕심 많은 아우는 매우 잘 살았지만 그의 형방인은 걸식으로 살아갔습니다. 보다 못한 어떤 사람이 비록 작은 땅이 남아 뭔가 길러보라며 방이에게 지스로기 땅을 한이랑 주었습니다. 지스로기는 고르고 남은 찌꺼기나 부스로기를 가리키는 우리말입니다. 땅은 생겼으나 종자가 없으므로 방인은 아우를 찾아가서 누에오와 곡식 종자를 조금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심술보 아우는 형몰래 누에오와 곡식 종자를 삶은 후 내주었습니다. 방인은 이 사실을 알턱이 없었지만 정성을 다해서 누에의 복립을 따다 주었고 씨앗을 땅에 뿌린 뒤 물을 주었습니다. 사정이 이르니 누에가 자랄 리 없고 씨앗은 싹을 피울 리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단 한 마리의 누에가 살아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방인은 쉴 새 없이 뽕잎을 따다 누에에게 먹이면서도 커가는 걸 지켜보는 즐거움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열흘이 되니 누에는 황소만큼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일이라며 다투어 구경했고 소문은 방이의 아우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시샘이 난 아우는 형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몸집이 커진 누에를 죽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방 일백리 안의 누에들이 방이의 집으로 날아와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신실을 켜주었습니다. 주변 이웃은 그 누에로 실을 짰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식도 전혀 나지 않아야 할 이치이지만 하나가 싹을 키우고 줄기가 나오더니 그 이삭이 한 자가 넘게 자랐습니다. 방인은 수시로 이삭을 지켰지만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그걸 꺾고 물고 날아갔습니다. 방인은 있는 힘을 다해 달려 새를 쫓아서 상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됐기에 방인은 돌 곁에 기대어 쉬었습니다. 그때 붉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나타나서 방이에게 원하는 걸 말하라더니 금방망이로 돌을 쳐서 소원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방인은 술과 음식을 먹는 사이에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방인은 돌 틈에 끼워져 있던 금방망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인은 금방망이를 두들겨 아우보다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심술이 난 아우는 형을 찾아가서 누에와 곡식 종자를 자기가 모르게끔 삶은 후 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방인은 아우가 말한 대로 해주었고 누에와 곡식 종자를 건네받은 아우는 형이 한 대로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누에 한 마리는 크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곡식 하나는 줄기를 내며 자랐고 염을 주음 새가 날아와 꺾고 물고 갔습니다. 아우는 형처럼 새를 쫓아가 산으로 들어가서 붉은 옷 입은 아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붉은 옷 입은 아이는 아우를 보더니 화내면서 금방망이 도둑이라며 코를 뽑아 코끼리처럼 긴 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이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란 끝에 목숨을 건진 아우는 마을로 돌아왔으나 기괴한 코 모양으로 인해 놀림을 받았습니다. 아우는 부끄러운 나머지 속을 태우며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한편 금방망이는 방이의 후손에게 전해졌으나 이리 똥 내놓아라 라고 희롱하자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설화에서 코만 빼이고 돌아왔다라는 말이 생겼으며 무엇을 구하러 갔다가 욕만 보고 돌아온 경우에 쓰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말은 내 코가 석자라는 속담으로 변했습니다. 자기 일도 다급하거나 막막한 처지라서 남의 고통이나 슬픔을 돌볼 겨를이 없음을 이를 뗐습니다. 자기 일도 다급하거나 감사합니다.